안녕하세요. 오늘은 즉천만트 꼬박필빵하고 우척국장하고 꼬박부침하고 우척국장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반대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꼬박에 들어갈 판은 매운 거 좋아하니까 청양고추는 청양고추만트 다진 마늘 조금 참기름 간장 설탕이나 올리고당 설탕 대신 올리고당 고춧가루 후추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리고 깨 맛있게 맛있어 맛있어 국념장 끝! 청국장 청국장도 조금 먹겠어 명절에는 뭐다 전이죠 전을 데워먹을 거예요 고구마전 통그랑땡 깻잎전 꼬치 얼어있어 근데 이거 해동시키면 이게 커지는데? 그러면은 냉동실에 안 들어간 잔들이 남아있죠 이거는 외할머니네 거 보글보글 끓고 있는 청국장 솔직히 맛있게 먹기 위해서 기름 조금 조금 더 둘러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팔찌까봐 기름은 따로 추가로 안 둘러요 기름은 따로 안 둘러지고 이쪽에 외라 프라이 서니사이드업으로 반숙으로 할 거예요 맛있겠다 너무 좋아 또 너무 좋아 대칭 꼬막스타를 넣어주고 더 넣을까? 다 넣을까요? 꼬막이 한 그래도 한 40마리 될텐데 밥보다 꼬막이 더 많아 밥은 한 한공기 반 되거든요 양념장 부족하면 다 넣을게요 기름만숙 올려주고 참기름 끝났다 딱 좋아 딱 좋아 밥 조금만 넣을까? 짜면 안되니까 조금만 넣읍시다 탄수화물 주는 거 너무 맛있겠다 밥 좀 더 넣을래요 잘 찔까봐 몰라 밥 두 공기 두 공기 너무 좋아 마지막 계란을 넣을래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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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물이에요 고막한 사진말이 들어갔을거에요 고막한 사진말이 들어갔을거에요 줘요 고막한 사진말이 들어갔고 아몬드 사진말의 중 불이 더 많이 날때 너무 좋고 고막한 사진말이 들어갔을 때 배가 됐다 손으로 먹은 이 소곽이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 짜요. 안 짜서 한 번에 반 넣을 수 있어서 좋아. 제가 1분, 1분, 3분이 더 바삭하고 있는 생각에 콜보는 거 같아요. 1분이 더 바삭한 느낌이 들어요 ~! opt, 1분, 1분, 1분! 탕후라이 마요네즈 남은 간장 소스 전 찍어먹으면 맛있겠다 간장 소스에 꼭 찍어서 간장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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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소스를 너무 맛있어 뿌링뿌링 그래도 많이 먹었봐 캣닢전은 안먹었네 그래도 많이 먹었봐 그러니까 바다 게삐 후추 바로OP 물 손으로 씻어주고 간장 고구마 너무 맛있어 하.. 함부로.. 솔직히 지금 배불러요 지금 한 숟갈 두 숟갈 남았어요 아 엄청 배불러요 두고기는 더 많았나 나는 없으셨다고 멋있을 것 같아 오늘 꼬박 비빔밥하고 전화국과 전국장까지 먹방 했고요 진짜 맛있게 잘 먹기 뚝딱 먹고 갈게요 오늘 진짜 배불러요 한 끼 먹을 때마다 자추를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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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